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중해 전영민 입니다. 오늘은 또 집에서 또 삼각김밥과 행복을 두가지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두가지. 자 첫번에 삼각김밥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삼각김밥. 자 삼각김밥 여기 있습니다. 음 밥인지라 오늘은 음료수가 아니고 물입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음 네 고맙습니다. 음 이건 삼각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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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각김밥은 한개 더 있습니다. 여기서 행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제가 행복을 먹어보겠습니다. 자 햄버거 먹겠습니다. 물 삼각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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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제가 작년기가 제일 작년기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연도수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. 행복 이거 제가 한 5개 까지 먹어 봤습니다. 5개 까지 5개 까지 딱 먹고 나요. 딱 안되겠더라구 못먹겠더라구 한개 부근거리에 사켓이야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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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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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박수... 박수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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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